우창포 2.1 대천 얘 뭐야? 보여드리자 갑오징어 찰박이에 쭈꾸미 쌍걸이 나왔어요 어? 안돼 원래 처음은 삽질하면서 하는거야 하나, 다섯, 여섯 자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매니저님들 젠틀맨님하고 달려형님 같이 동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혹덩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레벨 아까 첫수 걸었는데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걸렸습니다 첫수 자 이제 첫수 오늘은 시기도 시기인지라 갑오징어도 같이 카운팅 할거거든요 총마리쏘 그러니까 갑오징어는 따로 카운팅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합산 카운팅을 할겁니다 자 두마리 여기 용섬 인근이 갑오징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체비 단차는 20cm 이하로 애자의 그리고 쪼꼬미얘기 쪼꼬미얘기 파란색 달봉이네 가족 낚시 이야기 첫번째 스패너님이시죠 매니저님 오늘 드디어 동출 처음 해봅니다 삐삐 울려서 얼른 가봐 가! 저리 가! 자 젠틀맨 낚시스토리 그 채널 다시 개설하시고 유튜브 유튜브 하신대요 화면이 반대 아닌가요? 어 그러네? 화면이 또 반대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 반전 마이크온 반전사용 아 됐다 천재달봉이야 어우 좋아 안쪼였나? 어 좋아 구멍봉돌체비 요게 또 대박이네요 안 터졌어 아 그래요? 너무 좋아 백형여행님 두 종류가 애기 색상 구별하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제일 근사한 추정치는 그럴 때는 아 이거 돌 뒤집기 같아 어차피 생명이라고 구별됐으니까 파장으로 구별하는거죠 그러니까 어떤 색이 파랑색이랑 빨강색이랑 구분을 하느냐 햇빛 투과율도 있을테고 물색에 반응하는 그 같은 같은 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컬러를 구별할 수 있지만 개들은 회색으로 보였다가 뭐 옅은 회색으로 보였다가 뭐 이런 그런 것들 사람이 구별하려고 컬러를 나눈 것 뿐이지 개들은 짙은 아니면 연한 뭐 이런거 밖에 구별할 수 없을겁니다 아 나오는데만 나오고 안나오는데만 안나오고 그러네 요런거 작다 아이고 다른 곳이나 기본 곳이나 다 이렇게 지금 조항이 업데이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키도 좀 얕고 그래서 좀 둘러보고 상황을 지켜볼게요 이현수님 달봉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망쿠라세요 현재 몇마리 이제 13마리 째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갑자기 막 어 자자자 아이고 야 물반개죠 물반개 자 여튼 카운팅은 해야죠 어이 참 어렵다 가지가 어 야 아이씨 빠졌어 은근히 육두문자 같지 않냐 아니 어 뭐야 이거 어 욕처럼 들렸는데 아이씨 빠졌어 빨리하면 아이씨 빠졌어 아 애들도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는걸로 호랑말코님 체비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날리는거 싫어해서 무심일때인데도 16호 추를 썼습니다 단차는 15cm를 줬고 가지 가지는 40cm를 줬습니다 그리고 애기는 7cm짜리 뭐 요즘에 쪼꼬미 애기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일본산 그겁니다 기둥줄은 라일론 7호 모노라인 7호 가지줄은 모노라인 6호 캠피언님 안녕하세요 캠피언님 안녕 캠피언님 오니까 형이 한 마리 딱 거네 오우 사이즈가 엄청 커 아 사이즈가 엄청 큰 거 있었네요 자 갑이 사이즈가 엄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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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먼 유호님 아디님 땅 잘못 찍는거 아닌가 아니요 이 녀석 바닥낚시는 잘해요 아직 감 못잡고 처음에 머릿속에 원줄 두번 풀린게 머릿속에 있을겁니다 애들은 멘탈 흔들리면 잘 금방 돌아오지는 못하더라구요 어 그 말하니까 약올라서 한 마리 잡죠 애들은 약올려야돼 그게 그런 뜻이야?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놀린거지 아빠가 좋은 의도다 하고 좀 홍보를 하는거지 우리 아들한테 오 이 자식 아빠 채비 바꾼데 니가 잡고 있어? 부려 자식같은 이라고 큰것만 잡고 있어 자 가지 30정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단차는 조금 올렸어요 17 18 욕한거 아닙니다 애기는 테스트용 금박 애기에요 쪼꼬미 금박 오 가보징어 싼걸이요? 가보징어 싼걸이요? 저런이 내 고기가 없지 아 이건 갑이다 와 갑인줄 알았어 엄청 크다 야 난 진짜 왜 이러냐 어? 흠 그 안에까지 나오고 화이팅이 한 번 있어 어 어 야 여긴 진짜 갑이 밭이다 오우 오랜만에 콩맛도 어 그런가 가비가 계속 누나야 늘면 나와 사이즈처럼 조금만 나왔던데 뭐 이런거 담을 수 있지 뭘 뭐 용섬이요? 어 용섬이요 어 용섬이요 가보징어 나올텐데 니가 어떻게 열어 아빠 아까 가보지는거 아씨 아빠 아빠 여기 허벌라게 많이 와 본 포인트야 한 마리 작으면 먹어야지 그래도 돼 한 마리 작으면 먹어야지 야 저거 뭐야 앗주르 G6인가 오늘 저거 되게 잘 먹네 앗주가 뭐야 앗주르 다솔락시마트 애기 7.5cm인가 8cm인가 우리 애들이 18호 추후에 감을 잡은거야 아빠도 한 마리 나왔어 아니야 이렇게 저항 심한거면 가비면 큰 놈인데 쭈꾸미면 쭈꾸미 큰 놈 어? 야 다 볼만 오우 오우 아마도 볼거같은거 이거 이런건 달려삼촌이 되게 좋아하시는 사이즈야 여기는 가비가 사이즈가 커요 와 오늘 쭈꾸미배 여기 여기 다있네요 수심이 깊다고 하시는데 깊은데서 한번 놀아보죠 형님 목이 안들려있니 장원이요 뭘 또 장원이요 이거 어 어 어 어 어 괜찮아 16호야 하하하 하하하 성태야 들었지? 아 31m야 아우 내리자마자 큰일났어 이제 30m인데 이거 언제가 뭐 어 자꾸 감을 잡아봐 성태야 지금 이게 애자에 나온건지 애기에 나온건지 아빠도 잘 몰라 아 오자마자 이게 아 오자마자 이게 자 두 마리 했어요 와우 갑이 한마리 쭈꾸미 한마리 박보형님 아드님하고 같이 낚시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이 녀석이 조금 원했어요 낚시 오우 확실하다 그거 이 녀석은 낚시를 좀 좋아하는 녀석이라 전두철님 9월에 8회 출조했고 10월에도 8회 11월도 8회 출조 예정되어있는데 올해는 할맛 나더라구요 잘나오니 너무 재미 오우 축하드립니다 최고다님 아 깊은데로 갔네요 예 지금 깊은데로 왔습니다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면 됩니다 오우 크다 이야 크다 아니지 성태야 응? 너한테 튄다 아빠 또 가비야 여기 가비포인트인가 봐 여기 성태야 아마 파란색도 묻는건가 그러니까 그거에 물들 물려고 했던 녀석이 애자 바늘에 찔린거야 아 아 오우 그러면 갑이 잘나오는데 아 진짜 발음이 저렴하다 진짜요? 왜 너한테 는하냐 최고다님 오전 아침에 살살하나요 내일 가는데 저는 티 입고 딱 맞았습니다 제가 추위를 좀 안타는 녀석이라 어? 잠시만요 구천사장님 1일부창포 2일배천 와 오우 얜 뭐야 호호호호 야 이게 좀 보여 보여드리자 갑오징어 찰박이에 쭈꾸미 쌍걸이 나왔어요 한 번에 세 마리를 잡는데 하하하하 야 대박이다 너 하하하하 뭐야 성태 낚시 실력이 대단합니다 우와 3자야 3자 대박 하하하하 달리형님 우룩 3자 잡으셨어 하하하 자 버퍼가 너무 심해서 안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잠깐 끄고 나중에 성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성태 마리스도 하겠습니다 밴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거기가 사이즈 괜찮았죠? 저는요? 갑오징어 나왔어요 갑오징어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계속 한복은 자리인데 계속 조항이 좋아서 갔는데 아 안대풀은 더 오르더라 어제 비 와서 그럴거에요 예 아마 그래서 오우 손맛 좋다 나는 바비의 얼굴로 보고싶단 말이야 나는 바비의 얼굴로 보고싶단 말이야 아주 미세하게 느껴봐 사이즈 좋다 선택적으로 울어 하하하하 선택적으로 울어 응 그렇지 아빤 잘 알지 야 참전갱이 진짜 잘나온다 어 이거 두마리 아니야? 한마리인가? 두마리다 야아 어떻게 이렇게 숨지 애기 작은거 하나야 두마리 막시카르로스님 아고 오실방 하신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법고 예 아 법고 없는 세상에 살고싶어 진짜 오늘 갑오징어 마리스도 괜찮고 주꾸미 마리스도 괜찮은데 주꾸미 마리스도 괜찮은데 짜바님 낚시할때 밀짚모자 써도 괜찮을까요? 저번에 그냥 캔모자 썼다가 잔뜩 타버려서 저처럼 이렇게 잔뜩 싸매시면 됩니다 버퍼를 이렇게 그리고 그 밀짚모자 쓰셔도 버프는 하셔야 돼 10호에서 미스터키님 10호에서 양보한거 문어 문어 야 발걸이 발걸이 야 또 나왔어 문어 문어 나왔나 봐 또 아까도 후미에서 나오던데 어 잘 모르는 닭스킬님은 낚시힐링하고 계십니다 문어 문어 아니 천수만 안쪽에도 저런게 나와? 엄밀히 말하면 천수만 입구긴 한데 아 이게 패스팅을 잘 맞았나봐 달아 우리 달리언니 이건 뭐야? 모르겠어 느닷없이 무거워진 녀석인데 큰 쭈 아닐까? 너울이 있을때는 배가 위로 올라가면 릴링 늦게 해주시고 배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 정도 나와요 철박이 정도 잡아봐요 아무 보람 없습니다 매니저님들 드리기로 했거든 얼른 들어가자 엄마 보잖아요 달리언니 보죠 안 가져가겠다는 말씀은 안하시네 저는 사람 아닌거 같은데 아 쭈꾸미네요 아까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참 전경입니다 오 겁이네 이건 제대로 된 철박이야 보이시나요? 이런 사이즈 나와요 10월입니다 조금만 더 크면 대포활되는거에요 구각인님 낚시가고싶은데 대리만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면서 침질했네 느닷없이 무거워진 녀석 이거 철박입니다 만약에 갑오징어라면 아 휨새를 보여드려야되는데 휨새를 보여드려야되는데 얘는 이름이 쇼우미더 쭈갑입니다 요즘에 갑오징어로드 쭈꾸미로드 나누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굳이 나누실 필요가 없어 쭈꾸미 갑오징어로드 같이 쓰는겁니다 우와 자 보이시죠? 2만원 사이즈 나와요 손맛! 손맛만 딱 좋고 나머지는 큰 보람이 없습니다 이분들 드려야되기 때문에 우와 사이즈 좋아 송태우 가자 다 왔어 나 왔어 나 왔을까 해서 응 자 따박따박 아까보다 한 4미터 5미터 줄었어요 선장님 방송하시는데 26미터 24미터라고 하시니까 오! 쌍거리다 위에는 갑이 밑에는 쭈꾸미 어 이거 갑인가? 이거 큰 쭈가? 오우 갑이 하나 쭈꾸미 하나 저거 그냥 초리대 못 보여드리고 그냥 해야될거 같아요 어 이거 쌍거리 아니면 갑이다 아 큰 쭈꾸미 한 마리 아니야? 오우 갑이 한 마리에 큰 쭈꾸미 한 마리 있네 오우 좋아 이제 갑이 따로 담고 그러서 해가 없어 오우 이정도면 느나지 송태 몇 마리인데? 아 몇 마리 81 81 81이래요 어 문어처보 형님 손장님 들어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왜 안 끊어지지? 줄 약한데? 성태야 그럴 땐 도와주세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짜샤 아이고 끊어주시니까 이제서야 그런 소리 아니야? 어 떨어졌어 아 벌받았다 아주냄이 지금 체력방전인데 놀리면 안 됐었는데 아 이거 알았어 안 놀릴게 안 돼 아 그래 맘대로 하세요 아빠 이제 터치 안 할 거야 지금 이제 전적으로 네 의견에 맡겨 성태야 김대준님 애기 색상 뭐죠? 쪼꼬미 애기 참 전경입니다 아시우님 무슨 일이죠? 예 따박따박 피딩 걸린 것 같습니다 안 끊어졌네 우리 아들이 피곤한 거 성장기라서 제가 피곤한 왜 피곤한지 모르는 거야 피곤함만 아니면 오씨 괜찮아? 자 윗바늘에 참전경이 에 갑이 나왔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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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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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맨님 오늘 완전 박빙이에요 이따가 내가 갑오징어 내가 직접 세보게 하하하 젠틀맨님 지금 몇 마리지? 갑오징어 빼고 빼고 178 오우 파이팅 형님 나는 공짜 진짜 진짜로 안좋아합니다 아 그럼요 형님 인격이 있으신데 그러면서 응모는 많이 하시죠 하긴 그것도 공짜는 아니에요 감정노동 하시니까 아휴 맞히려나 한번 맞히려나 허리 굽어주시고 막 성태 고생했어 자 열마리 자 조항이 아까보다 굉장히 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봐서는 저 조항이 손재지만 점점 올라오고 그러는데 뭘 여기서 장치로 맞힐까 합니다 어 저 딱 220마리였습니다 안돼 안돼 자 세번 울렸습니다 자 버저비터로 한마리 더 했어요 지금 바닥에 불안정주한테 오시구요 마지막에 조항사자람께 제가 조항사자람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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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허리아픕니다 진짜 어 그래 성태야 오늘 니가 너무 피곤했어요 220마리 220마리 했구요 그중에 갑오징어는 39마리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뚜둥뚜둥 아니야 젠틀맨삼촌 갑오징어 마리스 세야돼 아 원래 마무리가 힘든건데 마무리까지 낚시꾼을 열심히 해야되는겨 아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아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아우 오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오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오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도 응 그냥 안 돼요 막판에 힘을 내야 되는거에요 성태야 근데 그 줘봐 이 수건으로 하면 돼 성태 이거 자꾸 해봤어요 손해봤는데도 손이 너무 아파 아우 너 일로와봐 아우 아우 야 이거 세볼께나 이거 세보세요 35마리 어 잘못된거 아니야? 어우 사이즈 작은것도 있지만 큰것도 있다 네 큰것도 있어 쌍거리 그러니까 쌍거리라고 외치지 말라고 아우 아우 그래서 제가 쌍거리라고 얘기 안하고 아아 쌍피 아우 잘했어 됐어